저희 어디로 가는 걸까요, 과연? 그럴게요. 거의 다 온 것 같은데. 다 같이 만나러 가는 걸까요, 아니면 뭘까요? 다 같이 만나지 않을까요? 둘이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여긴 좋아.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.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안 해요.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고 있던가 이렇게 하고 있지. 계속하시네. 좋은 거야, 좋아. 도착했습니다. 내리실까요? 아,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러브타운? 여기가 이제 다 모이는 곳이죠. 주우 커플. 이쪽에 캐리어 놔둘까요? 이름이 러브라운지예요. 네, 멀리서 봐서 못 봤었는데.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네.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? 우와, 러브 라운지가 되게 크다. 우와, 진짜 예쁘다. 우리의 운명을. 위하여. 나중에 여기서 여기서 단체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나 볼 어떡해. 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? 정망 너무 예쁜데? 그림 보는 것 같아요. 어머. 너무 예쁘다. 진짜 그림 같아요. 진짜 예쁘긴 하다. 장소랑 분위기랑 날씨가 진짜 중요해. 진짜 맑아서 앞에 바다도 보이고 하니까 이런 장소에서는 정말 사랑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좋겠다? 어떡해. 진짜 여기서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. 저런 말이 더 어렵다.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.